상민이가 막 부착하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 너네? 스파이디 우리 중에는 어떻게 해 우리 중에는? 여기 너무 귀찮잖아 여기 너무 귀찮을 것 같다고 그랬잖아 잠깐 어? 혹시 이거 알아? 진짜? 상민이는 용옷 내 눈을 안아주신 거 내 눈을 안아주신 거 화정 노래하기 위해서 다음 중에서 양쪽으로 갈 수 있어 아니 너무 자주 불렸잖아 고련던 것들도 호연 근데 나 약간 둘 별로 나리는 것 같긴 해 어떤 둘? 호감즈 비호감즈 아 나네 비호감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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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해야 돼 빨리 뭔 소리 하는거야 뭐잠소리 듣지 뭐잠소리 듣지